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사실상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AF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 카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파병 질문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군사적인 확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확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군사적인 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로 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인은 그리ório스 정상회의 관문입니다.